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삭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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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맛은 고소하고 달콤하고 쫄깃해요 맛은 이 맛은 너무 좋아요 바삭한 맛은 더 좋아요 맥주에 대해 조금 더 먹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맛은 안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한 맛은 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우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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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